오빠, 텐트 모드 쳐야 돼, 텐트. 텐트를 쳐도 된다. 쳐, 쳐. 너무 신기하다, 텐트 쓸 수 있는 게. 이게 러브 스토리 아니야? 이 노래가 있는데. 맞아, 이게? 동심의 세계다. 네. 거기 많이 얼었어? 야, 여긴 좀 두꺼운 거 같아. 저 가운데가 더 깡깡 얼었더라고요. 이것도 자리 잘 지워야겠다. 어. 텐트 치자. 텐트가 내 것이 아니고 빌린 거라서. 아, 진짜? 저거 무슨, 저거 막하산인 줄 알았는데. 하도 커서. 야, 이거 쉽지 않은데? 와, 폴대 가는 거다. 야, 저거 어렵잖아. 어머, 어머. 이게 쫙쫙. 오빠, 할 줄 알지? 해볼게. 해볼게. 와, 너무 커. 아, 쉽지 않겠는데. 저 사이즈 보니까. 오빠 너무 큰 걸 빌렸나 봐. 야, 이거 비닐이라고 쓰지, 그거. 사이즈가. 우와. 땀난 거 다 얼었어. 진짜? 이게 다 얼었어요. 너무 추운데, 오빠? 야, 빨리 치자. 쳐가지고 들어가자. 뭔 소리야, 이게. 어디서 EDM 같은 게 막 나와. 진짜 얼음 오는 소리. 어머. 진짜 이게 얼음 오는 소리. 안에서 깊어. 어머, 어머, 어머. 뿅, 뿅, 뿅. 우와. 이거. 이거다. 어. 이거다, 이거다. 그거야, 그거? 어, 그래도 기아님이 좀 치시나 보다. 저는 이렇게 매뉴얼 같은 거 잘 안 먹어, 그냥. 근데 그게 사이즈가. 하면 되는 거 아니까? 이거 반대도 하나 꽂아야 하는데. 잠깐만요. 어, 그럼 그냥 가로로 집어넣어야 해. 가로로 그냥 가로로 안 먹어. 나 이제 알 것 같다, 나래야. 그래? 아, 나 이제 알았어. 알았어? 어. 이 라인 따라서 딱 설치를 하는 거 같아. 아하. 야, 감이 있으시네요. 그렇지, 그렇지. 라인상에는 이거, 이거. 아니, 거기서 들어봐. 이거 먼저 들라고? 같이 들어봐, 같이. 아하. 엎드려 버튼을 누르네. 하나, 둘, 셋. 완성됐습니다. 어? 이게 없고? 월척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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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물을 만드는 건가? 네, 네, 네. 기아파사님이 그물을 만들었어요. 옆에서 고기 잡으려고. No, there's nobody to take care of me. It was you. 이거 돈까 projects через 훈 jeżeli 올 때는 왜 kla nerv여야 될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